안녕하세요 장난 꽝재입니다 저희 보물차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미래전사 그레이트 건더 얘 나오는 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한번 찾아서 떠나볼까요? 열려라 참깨 여긴 또 어둡네 불 좀 켜야겠다 불이 어디있지? 환해졌어 좋다 안녕? 나는 기억나? 며칠 전에 와서 여기서 여기가 장난 꽝재의 보물창고래 근데 여기 왔더니 사막에 가디언이 있는거야 그래서 그놈을 쓰러뜨리고 열쇠를 찾아갔지 아 근데 내가 깜빡하고서 그 말을 놓고 간거지 그 말을 놓고 갔지 뭐야 그래서 그 말을 오늘은 가져가려고 왔어 오늘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 음 혹시라도 또 다른 가디언이 있는거 아니겠지 센놈이 나오면 안되는데 좀 걱정이다 아 어쨌든 빨리 그마 찾아서 나가야지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여기 보석도 있네 이그마가 좋을까? 저그마? 어? 이게 뭐야? 아니 화석이잖아? 우와 나 화석은 처음봐 이야 누가 화석이냐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난 살아있는 공룡이다 뭐..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grashift축축ён 텔러다 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나로 말 것 같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본 넥스 이 장난 광자의 보물 창고를 지키고 있는 가디언이다. 무려 만년 동안이나 이것을 지켜왔지. 이곳에 보물 놀고 오다니 강콘 놈이로 오다. 아니 아니 근데 있잖아 나는 있잖아 그게 아니고 그냥 금화나 조금 가져가려고 뭐야 그 말을 훔쳐 넌 혼 좀 나야겠다. 안 되겠네. 싸우는 수밖에 없겠다. 간다. 안 되겠다. 공격을 해야겠어. 너는 이제 내 손에 잡힌 것 어? 이런 팔이 짧아서 안 잡히잖아. 할 수 없군. 변신이다. 뭐? 변신? 러버스로 변신? 러버스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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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버스로 변신? symposiummusic success? 그 친구예요? 뚜루뚜루뚜루뚜루 지금 화를 입은 멜로디 이렇게 잘가진다 절반붕이 늘어난다 강한는 자국을 입은 멜로디 나는 공룡전사 본 렉스 로봇모드다 엄청나게 크잖아 너는 따끔한 맛을 봐야돼 무서운 놈이다 너 같은건 한방감이지 아 이럴수가 너무나 강해 도저히 정면습으로는 싸울 수가 없겠어 상대가 안돼 어떻게 해야 되지? 좋아 그럼 지금부터 치고 빠지기 수법을 써야겠다 아니 이놈이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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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어디갔냐? 어디갔지? 어디냐? 어디야? 성공이다 인간 꼬마놈이 이만 천장으로 이놈이 치사하게 숨따니 뭐 치사?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기면 그만이지 니가 그러고도 주인공이냐? 뭐야? 이놈이 날 화나게 했어? 이놈이 날 화나게 했어? 아 열받아 그래 너는 내 손을 끝장내준다 나의 열 받겠다 최종 변신 뭐? 최종 변신이라고? 야 presented by 쓰는 띄우 쑤뚜뚜뚜 버려 띄우 수뮑 무 음 쭈쭈쭈 쭈쭈 쭈쭈 그레이트 쭈쭈 쭈쭈 퉈쭈ft 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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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문 퉈쭈 치 궁금해요 Genius 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쭌쭈쭈쭈 하하하하하 그레이트 스워드다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니 아니 엄청나게 큰 칼이잖아 저걸 맞았다간 큰일나겠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이놈 덤벼라 싫어 내가 왜 덤벼드냐? 니가 덤벼라 니가 덤비라고 너 혹시 칼이 되어서 팔다리가 없어서 못은질인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떻게 알았지? 그 하면 아니 바보 뭔데 뭐 model 쎄? 열쇠가 있을텐데 여깄다 아 바보라 다행이다 그래도 재밌었어 다음에 또 올게 이노 나는 졌지만 다음엔 더 나보다 강한 가디언이 기다리고 있을거다 넌 다신 이길 수 없다 아무라받다 요다야 이야 이야오 빠이빠이 조조조조조 이렇게 미니피가 무사하게 타이틀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자 다음 가디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